네, 오늘의 시그널은 넥스트 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숨겨주셨습니까? 네, 요즘에 칩자 들어간 회사들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칩자 들어가면 반도체 칩이겠죠. 콘칩이 아니라. 근데 칩자 들어간 회사들이 보통 희한하게 전장용, 자동차 쪽 반도체를 많이 해요. 지금 예를 들어 칩스앤미디어 주가는 이번 연도에 역사적 신고가를 갔고요. 지금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게 지금 지난주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맨날 우리가 파월이 어쩌고 물가 인상이 어쩌고 이러고 있을 사이에. 칩스앤미디어는 아이디어를 파는 회사죠. 아이디어, IP, 자산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랑 지금 관련해서 텔레칩스가 있거든요. 텔레칩스도 이번 연도에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넥스트 칩, 세 개 다 칩이 들어가는데 지금 얘네가 전부 다 자동차 쪽 전자장치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 핸드폰이나 패드나 아니면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GPU나 이런 디바이스로 발전돼 왔죠.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좀 덜 똑똑했으니까 그동안. 자동차가 똑똑해지다 보니 이런 쪽에도 지금 아까 전에 말한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 세 개의 업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분야에서 활약하던 중소기업들도 기회를 넓히는 지금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은 크게 세 가지 쪽에 반도체 제공을 하는데 물론 팸리스죠. 그러니까 이 넥스트 칩하고 지금 탈레칩하고 다 팸리스예요. 공장이 없고 설계도만 그려주는 회사고 칩셋 미디어는 그 전 단계인 아이디어를 파는 회사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 공장이 없는데 넥스트 칩은 영상 신호 처리 ISP,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왔죠? CCTV에서. 그리고 영상 신호 전송 AHD, 아날로그 하이 디피니션.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하는 첨단 운전자 보도 시스템, ADAS. 이런 곳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되어 있다. 자율주행차는 끊임없이 마주치는 사물과 계속해서 통신을 해가지고 영상을 전송해서 두뇌에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 회사는 NCN이라는 회사입니다. NCN 하면 잘 모르겠으나 뷰로이드 하면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CN은 블랙박스를 제조자 개발 생산, 제조자 개발, 개발이 들어갔으니까 OEM이 아니라 ODM이겠죠. 한 단계 높은 단계고요. 뷰로이드라는 것은 수출용 모델입니다. 수출용을 만들려고 자체 모델로 뷰로이드로 나가요. 그러니까 국내 내수는 ODM으로 하고 뷰로이드는 수출용 블랙박스 브랜드를 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NCN은 블랙박스를 주력으로 만들고 블랙박스도 점점 더 똑똑해져야 되니 여기에 들어가는 ISP 아까 나왔죠.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반도체도 넥스트 칩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역할을 로로 완전히 나눴어요. NCN 우리 모 회사는 블랙박스 딱 만질 수 있는 거에 주력을 할 테니 너네는 우리랑 물적 분할해서 나가라. 물적 분할해서 상장된 거예요. 그다음에 넥스트 칩 너네는 우리한테 두뇌를 줘. 두뇌 반도체를 설계해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또 전장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넥스트 칩 전부 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중에서 특히나 여기 전장용 반도체 쪽, 여기가 지금 상당히 강한 분야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는 이미 신고가를 갔으니 넥스트 칩도 다음 단계에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지금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넥스트 칩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제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2022년 7월 달 가격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지난 달에 한 번 크게 찔렀다가 일단 종가로는 밀렸죠. 이번 달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2021년, 2024년도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계속 두들겼습니다. 7, 8, 9를, 6, 7, 9를 두들겼어요. 여기서 지금 두들기고 있는데 지금 18,000원 라인입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혹은 돌파할 시에 장대 양봉의 가능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이걸 칩셋 미디어와 텔레칩스를 보겠어요. 이미 고점 돌파를 하거나 돌파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넥스트 칩도 후발주로 18,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2만 2천 원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넥스트 칩 18,000원을 돌파하면 2만 2천 원도 가능할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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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